응? 저 시끼가 어디 가는 거야? 야 정준혁! 쓰레기통 뒹구는 게 취미야?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됐고, 너 어디 가? 과외 시간 다 됐는데?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기 시합하러 가기로 했거든? 내기 시합 좋아하네! 누구 밥줄을 끊어 먹으려고 그러나? 얼른 안 들어가? 미안한데 오늘만 좀 봐주라! 봐주긴 뭘 봐줘! 얼른 따라와 얼른! 우와 누구야? 진짜... 누구야? 진짜... 빨리 안가? 시합 있다니까? 수업하고 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할까? 아 그거 진짜... 누나 나! 연예인가라고 해! 진짜 예뻐! 가보고 있어! 지들 좀 어떻게 해봐? 너들 진짜... 누나 너무 예뻐요! 연예인 같아요! 김태희 닮았어요, 김태희! 좀 보고 온 것들이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안 나가? 나들 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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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좀! 좀 보자! 지방분이야 치사하게! 하지 말라니까? 세호야 네가 저 어떻게 해라! 알았어! 하지마! 자식들... 아... 자식들 참... 수준 낮아서 못 놀겠네... 수준은 낮은데... 눈은 좀 높네... 자식들 눈만 높아가지고... 눈이 뭐... 솔까말... 내가 한미모 하잖아... 솔까말... 너 치아와 닮았거든? 내 얘기 아느냐? 뭐? 내가 어디가 치아와를 닮았다고! 너 자꾸 누나한테 까불어라! 가요? 마실 거 갖고 올라갈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가세요! 우와 죽인다! 완전 청소민! 뭐? 이거 이거 이거! 완전 미인이야! 딱 내 스타일이라니까! 천사야 천사! 대박이다 진짜! 저번에 학교에서 한번 보고 같은데! 이 집에서 일하는 누나야! 완전 청소민인데? 대박이다 진짜! 뭐해요 여기서들? 누나! 진짜 이쁘세요! 이뻐요 이뻐! 천사 때가야 천사! 짱짱짱! 아 너네 그만두 좀 해! 뭐야 너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너네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죽인다! 뭐야! 사랑해요 왕정음! 위의 여신 왕정음! 청소민이 신세경! 미소천사 신세경! 미소천사 신세경! 안녕하세요! 뭐하는 놈들이야? 황생아 아는 애들이야? 아니에요! 신경쓰지 마세요! 어 언니 오셨어요? 어 세경씨 안녕! 저건 또 뭐야? 너 아는 애들이냐? 아니요! 왜이들 저래? 미친놈들 절이! 밖이 엉망이기 시끄러! 지금 학교들 정흥연어편 세경남편으로 나뉘해서 장난 아니에요! 학교에서 둘이 완전히 연예인 취급이라니까요! 뭐? 인기투표까지 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인기투표? 애들도 참! 둘 중에 누가 더 인기인데! 지금까지 완전 박빙이에요! 엎치락뒤치락! 하여튼 유치하긴! 생긴 걸로 따지면 당연히 과연이가 더 이쁘지! 무슨 소리야? 우리 언니가 더 이뻐! 아니 싱거운 놈들! 뭐 그런 걸 가지고 편의가 가서 싸와! 딱 보면 몰라! 과연 선생님이 싹싹하네! 훨씬 이쁘지! 에? 싹싹한 건 성격이지! 세경씨가 화장도 안 하고 잘 안 꾸며서 그렇지! 생김새로만 따지면 좀 더 낫죠! 무슨 하니! 황선생이 생김새도 훨씬 이쁘지!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부지 여자보는 눈이 어디 가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누나 인기투표 판넬인데 한 표 행사하실래요? 어디 봐! 에이! 황선생이 이쁘잖아! 이 얼굴이! 세경씨가 더 이쁘구만! 다리언니가 홀 낫지! 저 왔어요! 어? 두 표가 홀과 나왔어? 세경씨가 이겼지? 잠깐만요! 최종 승전은... 하하하하하하 96 대? 96! 동점이에요! 에이... 뭐? 보시다시피 아쉽게도 최종 직계 결과가 그래요 참 할 일 일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야 뭐가? 너희들은 진짜 투표 안 해? 그래! 너희들이 오면 되겠다! 누구냐! 누가 더 이쁘냐! 됐거든요 됐어요 나 갔다 올게 판대기 쉬고 게임이나 한판 하자 이쁜다! 슈퍽! 최종 승구 정국 traveling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